기본선인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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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라스가 잘 맞춰있어서 좋아요 개인적으로 좀비쳐야지 벌렀다 뭐 춤추고있어? 하하! 누구 하나 죽였나 보네? 아우 아우 저 손이 저 화장실 저거 정면에 NG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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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하나 와아 죽었다 끈적이게 쓰네 오 부활 감사해요 벗겼다 벗겼다 도망가 지금 해바랑이님도 죽으셨네 같이 날 따라다니지 말지 해바랑이가 날 따라다니겨 퓨쳐 퓨쳐 그렇지 이거지 해바랑이 저 힐 하지 말고 다른 분 찾아가세요 저 어차피 맞을 일이 별로 없어서 다른 분 하는게 더 나을거에요 아 저거 오피 오나만데 와 뭐야 누가 이렇게 쳐가 어우 해바랑이님도 살긴 살았네 잡았다 하나 왔다 왼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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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바랑이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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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릴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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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노려지는거 같다 느낌이 킬 더 많이 했어 적당히 하고 죽어야되는데 태양스 하나 잡았고 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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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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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황머리 피오! 주황머리 피오! 아씨 이것도 못 잡네 도막이다 왜 위에서 다 막았어 우리가 하하 좋아좋아 파라오요? 아까 해봤는데 한 번 더 해볼게요 직물되면 이제 맞다 아 개꿀잼 필차카트트 개꿀잼 너무 좋네 발가락요? 열 개죠 김대기갈 갔습니다 라벨님 초콜릿 개꿀잼 감사합니다 몇 시지? 아 데이즈 할라 했는데 2판 만하고 데이즈 하라 2판 하면 딱 3만원 모일 것 같애 3판은 4판이 2판이 3판이 2판이 스팀에서 선물받은게 있어서 그것도 해야되는데 선물해줬으니까 안할수도 없고 까먹었네 아 그거나 할까? 케이브스토리나 케이브스토리나 해야겠다 데이즈는 나중에 하고 아까 하나 뭐 열렸죠? 데미지인가인가? 이제 세발씩 나가요. 공격이 되게 특이해 자, 누구를 따라 당겨볼까? 옆에 이 콩이 왠지 괜찮아 보인다 세다라기가 왜 이리 많아? 와, 이 릴로딩 소리 봐 완전 예쁘다 와, 이 콩님들 어디서 오신거야? 세형님이 순식간에 하핫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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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백이 안 맞다 어? 어? 망알? 파라오 해바라기 밭은 식물을 삭살해야지 저기가 틀린가보네 저기가 틀린가보네 뭐야, 이거 어휴 으허아 위험했다 뭐야 뭐야 나름 못살림 받은건가? 우리 기지 근처에 저거 있어요, 정찰하는거 앞에 앞에 소리 봐 아, 깼네 누가 어? 안깼네 하이하이 어? 오른쪽에 똥쟁이 하나 있다 화장실 NG 괜찮겠지? 와, 상대편 맥을 못추네 어? 이럴수가 오 딴거 해야지 쏘 쏘 퓔 스읍 이짝이야 으흑 으으 이짝 퓔 ㅅ 음 으응 으응 흡 보스요? 티러요옹 너넛 어어 어렵다 어렵다 야 동굴 동굴 오른쪽 동굴 오른쪽 해쩩스굴 얘 죽었네 와우 지금 뭔가 업글 없이 백 데미지 머리 맞으면 최대 데미지 그냥 굳이 샷을 안하고 내깔겨도 세긴 세요 그런거보단 딴게 좋다라는거 노우 팔팔 아 또 왔어 왼쪽에 이걸 죽었구나 아 빡친다 저 엔지니어 시끼들 엎 아 엎질라니까 사라졌어 저기서 저기 하지 말아야겠다 땡 땡 너너너너넛 어후 여러분 우리 귀지 뒤쪽에 조심하세요 통나무 좀비 하나 있어요 통나무 좀비 하나 있어요 기지에 와 죽었다 아 아이 똥물이 죽었네 그래도 막았네 못 벌었다 쓰읍 못 벌었다 아 한포만 더 하자 어시킹이네 오케이 3만원 모아서 모은 다음에 꺼야지 그래도 아 케이브스토리 다운받아 놔야지 케이브 설치 디드라이브 한글 한글 패치도 누가 방송국에 올려놨었는데 어디 보자 이거요? 오늘 어젠가? 어제 먹었던 것 같아요 어제였나? 그래서 오늘 써보고 있죠 케이브 좋아 빨리 끝내야 돼 보스 한번 하자 보스 한번 하자 18초 보스에서 고기도 하자 전투 다 푸솔조네 제다 푸솔조네 제다 푸솔조야 뾰로롱 뾰로롱 자 여기에 해주면은 선인장이랑 좀 보이겠지? 좋아 자 오케이 안걸리고 오래간다 뾰로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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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잇 아 아무도 안치네 나를 신경을 안 쓰잖아 잘됐군 이게 그 폰게임 그거랑 비슷한 것 물론 근데 좀비들이 플레이어라는 게 이거 에어 스트라이크를 좀 정신없을 때 뿌려야 될 것 같아 애들이 많이 들어가면 조금만 더 모아 자 혼란을 승파 본진의 에어 스트라이크 오케이 오케이 어시스트 마인폭 있고 한 마리 잡았네 야 살려줄게 좋아 부활도 해주자 오케이 두 명 살았어 시야 잡아주고 아 복수도 꿀지 와 킬 봐 킬 봐 개많이 나와 됐어 3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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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수하는 애가 하나 있네 저거 멀리서 소나 쏘라 강태 못해 자 여기 킬안을 깔아주고 레이더는 이렇게 지형짐을 보고 안 보이는데 깔아야 돼요 그래야지 많이 해먹을 수 있어요 대박난다 느낌이 스킬이 온다 아이씨 앙념만 집커던데 괜찮아 명함 삐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아, 이거 살리는 거 잘 세워야되는데? 잠수하온래? 아, 짜증나네 저런 애가 여기서 함눈에 보이는군 아무도 비행길 안 쳐 아, 많이 죽었네? 테이프로 아직 되어있는 것 같고 어디 해보자 저 엔지니어 힐 드릴게요, 엔지분 엔지님 근처에 힐 깔았어요, 앞에 보스가 마이크가 절로 들리나? 모르겠네 빨리 이리 해보시면 뭐해야겠다 부활하는 걸 쓸 수 있어, 이제 네, 좀비 편이에요 에이, 설마 못 먹진 않겠지?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? 오케이, 먹었어! 테루에다가 에어 스트라이크 오케이 힐 하나 깔아주고 와,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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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화속 힐 따라라란 2명 죽었네? 살아나 2명 죽었네? 2명 죽었네? 아, 개미 팔렸다 아이씨 약간네 저거 개리친 것 같잖아 닥터라 살려봤는데 자, 여기 친구들이 피가 별로 없는데 아, 닥터가 있네 그럼 저기는 안 채워도 돼 쏙 져야겠다 죽을라 하네 야, 여기다 써야겠다 여기 지금 선인장 있는데 어, 누가 나 치는데? 비행기 피 1420p 많이 빠졌네 이제 걸렸어 내 거 깨릴 것 같은데? 정신 없게 만들어줘야 이럴 때 기다려봐 자, 힐 저거 봐 힐 주니까 저기 뭉치는 거 봐 귀엽다 아, 죽음 근데 이렇게 그냥 좋지 않았나 봐 좋아 좋아 지금이다 어, 생각보다 효과가 미미한데? 아무도 안 죽었네 히만 깔아 있어 어, 맞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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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피게틀링 피게틀링 얘들아, 얘 나섰는데 얘야, 얘야, 얘 멈춰있는데 여러분 비행기 터집니다 살려주세요 와, 이거 으허어 아무거나 막높어 터졌다 아이 씨... 으헿 멈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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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간다 터뜨려 터뜨려 안되겠다 아 이거 끝나겠는데? 아유 잘못됐다 아이씨 이거 접근하는 캐릭터가 아닌데 보수하다 왔더니 되게 많이 밀리는 상황이네 맨탈 발만 살짝 당가볼까 트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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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졌다 흐흐흐 어 보스만은 보스가 점수 많이 못 먹는건가? 4,600.. 4,700점? 보스는 짓불도 아니네 보스가 점수를 많이 줘야지 사람들이 저걸 하지 개미했구만 어! 오케이 레슬링 스타 흠 얘는 공격이 뭐지? 이거는 랜드스케이퍼 어! 아까 자리깎기 꺼 나왔네 수험 개멋있다 이것도 슈퍼레어네 레어 얘는 밴디 캣스 두개 나왔다 링크리징 암호 최대 암호 암호 적재량 증가 데미지 증가 나 캐릭터 다 연거 같은데 이제? 10레벨짜리 빼고 그렇지 않나? 캐릭터 한번 보자고 자 보고 계시네요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15분만 누르면 300개가 찍히네요 추천 잊지 마시고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세 번 눌러주셨네 말하자마자 일단 캐릭터가 이제 뭐가 남았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아마 거의 다 한거 같은데 진짜? 잠깐만 보자고 이거는 10레벨 캐릭터 다 있고 콩 다 있고 이것도 10레벨 캐릭터 이거 또 10레벨 캐릭터 먹개비 이거 10레벨 캐릭터 다 있고 오론락이다 느낌이 이게 아마 심대 캐릭터일거고 카모 맞네 심대 캐릭터 오론락 얘꺼도 아까 다 열었고 심대 캐릭터였고 오론락 자 이제 캐릭터 다 열었거 같아 이것도 심대 캐릭터고 다 열었고 마지막으로 레슬링 그거 열었으니까 다 했네 네 4만원짜리 팩에 10레벨 안 나옵니다 다 열었어요 크으 좋아좋아 정말 플레이타임 얼마만에 다 연거지? 음... 58시간 만에 다 열었어요 현실 없이 뿌듯하다